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게 있는데 이 녀석은 ATS에서 제공하는 녀석인데 ATS 뿐만 아니라 단어제도 판매합니다 임페리얼 해갖고 나오는데 370 FH 트리플 헤드 180도 짜리 튜브 밴드에요 그래서 이 녀석은 이제 조절 가능한 후크가 있어서 여기 후크 마크가 찍혀있어요 이거 갖고 조절을 하는거구요 레프트 핸드 라이트 핸드 블라블라블라라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게 아니고 진짜 공단에 요번에도 학생들이 되게 물어보기도 많이 하고 거기 담당자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저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 말은 꼭 해드리고 싶어요 공단에 있는 장비 자체가 어디서 나온건지도 모르고 이거를 만드셨다고 하는거 이거 전 이해가 안 가요 공단 계신 분들 주차도 제가 알기로는 경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력이 있는 분들로 알고 있어요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이의 안전 계신 분들은 경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이거 370 FH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16분의 3을 제외하고 이거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사진이 똑같아요 이거 다른거 여기 가셔가지고 다른거 제품 찾으시면 트리플 해갖고 나온게 또 있는데 어차피 표는 똑같아요 이것만 지워져 있어요 16분의 3만 지워져 있구요 4분의 1, 8분의 3, 2분의 1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여기도 써있지만 레디스트 센터 오브 튜브라고 되어있어요 튜브의 중심까지의 반경이 외경이 1분의 1인치일 때 1과 1분의 1인치밖에 안돼요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 지금 여기도 지금 사진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제 맨 안쪽에 앞쪽에 있는게 4분의 1 그 다음에 8분의 3 그 다음에 2분의 1 그래서 여러분 손잡이분에 여기 빨간색 단추가 있는걸 요거를 풀러갖고 요 높낮이를 조절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공담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얼라인 후크마크가 있는데 이거 쓰실 줄 아는지 모르겠어요 시험감독관 나오시는 분들도 이거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실 것 같아서 영상 남기려고 제가 녹화 뜨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쓰는거 요기 이 큰 구멍에 있는 2분의 1인치에요 근데 여기 설명에도 나와있지만 외경이 2분의 1인치짜리는 1과 2분의 1밖에 안돼요 어디까지 가요? 튜브의 중심까지의 반지름이에요 근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도면에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도 지금 그림 나오죠 이렇게 꺾이 잠깐 옮길게요 자막에 걸려서 녹화에 안 걸리네 조금 옮길게요 옮기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튜브의 두께가 있잖아요 튜브는 다 2분의 1인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튜브의 안찌름, 중간, 바깥찌름 있는데 안찌름까지 1과 2분의 1이라고 시험장이 되어있대요 이건 뭐 제가 하도 많이 들은 얘기라서 2년 전부터 시험장에 시험 보고 온 학생들한테 들은 얘기라서 안찌름까지가 튜브의 맨 안쪽 중간도 아니고 맨 위도 아니고 바깥쪽도 아니고 맨 안쪽까지가 1과 2분의 1이고 비에 1을 계산할 때 2분의 1티를 더하는데 두께의 절반을 더하는데 그게 맨 안찌름이니까 중간까지 올라가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던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얘는 맨 안쪽이 1과 2분의 1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중심이 1과 2분의 1이면 아마 맨 안쪽까지가 1과 4분의 1일 거예요 튜브가 2분의 1짜리니까 그래야 중심까지가 1과 2분의 1이 나와요 시험장이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자기네들도 모르고 시험장에서 만들어오는 제품이 있대요 그래서 그 제품에 올려놓고 이게 맞는다고 하면 그걸로 합격을 주겠다는 거예요 더 웃긴 건 최근에 저한테 댓글 남기신 분도 있는데 자른 거 갖고 오라고 했대요 시험평가 보면서 자른 거 갖고 재보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작한 게 맞냐 틀리냐 그쵸 저는 그거 기준으로 보는 거고 어차피 여기 이 벤더의 이 툴 안에서 돌아갔다고 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반지름 지켜질 거예요 그쵸 제가 그래서 야마 방법을 쓰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이 반지름이 항상 똑같기 때문에 툴의 반지름은 똑같기 때문에 레디우스는 똑같기 때문에 굳이 비웨이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예요 왜냐면 구하고 돌리나 안 구하고 돌리나 90도 구부리는 거 45도 구부리는 건 그 안에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면허시험에 수직으로 5인치 90도 구부리고 그 다음에 수평으로 5인치 45도 구부리고 대각선으로 5인치 45도 구부리고 다시 수평으로 5인치 이렇게 하는 게 나오는데 1.75로 구부린 게 있답니다 1.75로 구부린 게 있대요 그런데 시험장에 있는 툴은 이 툴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영상으로 배포를 하려고 하냐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거기서 사드린 ATC를 통해서 사드린 임페리얼이라는 제품은 370FH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이거를 마치 자기네들이 이게 맞아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품의 스펙 자체도 모르고 있는데 뭘 어떻게 만든 겁니까 1.75를 전 이게 지금 다섯 분 계시죠 전 이게 너무 열이 받았어요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어떤 분은 1.75로 구부려 계산한 대로 해갖고 맞지도 않는데 대충 구부려 대충 대충 맞지도 않는 길이를 계산해갖고 아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해갖고 맞춘 게 합격이 돼요 거기 있는 샘플이 1.75에 맞춰서 돼 있답니다 저 이게 되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그걸 1.5밖에 안 되는 1과 2분의 1밖에 안 되는 어떻게 1과 4분의 3을 구부렸지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 전에도 영상으로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불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캐드로 그려서 요즘 무료 캐드도 많아요 캐드로 그려서 1대1로 해보고요 제가 예전에 오토캐드 시험판 받았어도 제가 그려갖고 제가 도면을 갖고 있는데 1대1로 캐드 읽어드리는 거 있죠 그걸로 해갖고 1대1로 출력했을 때도요 1과 2분의 1로 했을 때 딱 맞습니다 이 벤더를 이용하면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대로 1.75를 하면요 아예 안 맞아요 아예 안 맞는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자기네가 맞대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교수님한테도 하소연을 했더니 그쪽에서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아니 잘못된 걸 찾아내는 게 정비사 아니냐 잘못된 걸 찾아서 당당하게 얘기를 해라 그럼 여러분도 당당하게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안되는 것 같고 된다고 하면 니네들 이거 다 부정행이다 라고 얘기를 해갖고 안된다고 이건 못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가서 건의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해서도 될 방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 아니에요 툴 자체가 할 수가 없는 것을 갖고 이거 뭐 어떻게 만듭니까 이걸 더 웃긴 거는요 예전에 제가 그래서 계산은 거기 BAE 공식이 이렇게 돼 있으니 1과 4분의 3 1.75인치를 해서 내고 실제 구부리는 건 툴이 1.5인치짜리니 1.5로 구부려서 내라 라고 했더니 그렇게 한 학생도 붙은 학생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는 학생은 떨어져요 이게 뭔 얘기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도대체 뭘 요구하는 건지 그러면 이건 할 수 없는 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왜 안되니?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거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글 어디 들어가셔도 이거 370FH 찾아서 보면 할 수가 없게끔 나와 있어요 이거 들이밀고 시험 감독관도 틀렸고 공단도 틀렸고 이거 문제 만드신 분도 틀렸다고 문제지사가 틀렸다고 그거에 맞게 돌아가게 하려면요 여러분들 이 튜브의 맨 안쪽 지름 있죠 안쪽 지름을 1과 2분의 1라 1과 4분의 1로 해야 돼요 그럼 맞아요 그러면 중심까지 1과 2분의 1이 되니까 맞아요 그렇게 시험지를 바꿔야 돼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거 시험 감독을 해요 그리고 누가 구부리신지 그걸 공단에서 구부리지는 않았을 텐데 누가 구부려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구부리신 분도 저는 용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구부려도 1.75로 계산하면 90도 하고도 옆으로 한참 나가요 거의 20mm가 나간다고요 근데 그걸 직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난 더 신기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직각이 됩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가셔서 항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만약에 나왔는데 어? 너 이거 1.75가 안 되네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툴스펙 아십니까? 370FH의 툴스펙 아세요? 물어보세요 시험 감독관은 모르실 거예요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 불러보세요 이거 370FH 툴스펙 아시냐고 이거 지금 구부려놓은 샘플이 있는데 이거 도대체 뭘로 구부리신 거냐고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구부려도요 얘는 튜브의 중립성까지 1과 2분을 밖에 안 돼요 그거는 제가 오늘 지금 녹화를 뜨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빌어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공단에다가 항의하셨는데 어? 이게 원래 그래요 그러지만 만약에 시험 보러 가셔서 이거 1.75로 구부려를 하면 되지도 않는 것 같고 만들려고 하는 건 이거 불법이라고 잘못된 거라고 불법은 아니죠 잘못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꼭 집어서 얘기해 주세요 왜 잘못됐냐 그러면 이 툴의 스펙을 아세요? 이게 안에서 이게 튜브 중심까지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셔서 명확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넘어가면 공단도 자신들이 틀렸다는 거 인정 안 할 거고요 시험 감독관들도 내가 어? 이게 계산한 대로 하는 게 맞지 계산한 게 문제가 아니라요 툴 자체가 그게 안 된다는 거 인지를 못하고 계세요 지금 녹화 이제 좀 있으면 마무리를 들 건데요 어 제 제자들이 가서 시험 보고 물론 이제 붙어서 지금 군대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 영상 보신다면서요 야매봉 야매 그 유튜브에 야매하는 거 다 알고 있다고 하신다면서요 이 영상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소스펙도 모르시면서 감독하시면서 1.75로 못 고르받다고 탈락시키고 이건 아니에요 그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열이 받아요 솔직한 마음으로 이게 과연 국가시험인데 국가시험까지는 아니죠 이거 진짜 법에 의해서 자격증을 받는 시험인데 잘못된 거로 채참을 해서 그 사람 정비사를 시켜놓으면 그게 맞는지 알고 평생 써먹을 텐데 무서워서 이거 한국 비행기 타겠습니까? 전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이 영상 제가 녹화본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갖고 여러분 돈 내고 시험 보시는 거예요 그쵸? 돈 내고 시험 보시는 거니까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돈이 1, 2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10만 원이 넘어요 근데 가서 난 열심히 제대로 공부도 해왔고 계산도 할 줄 알고 구부릴지도 아는데 맞지도 않는 수치를 내는 2단 툴을 갖고서 1.75로 구부르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 틀리셨어요 왜 틀렸는지 알려드릴까요?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돈도 돈이지만 여러분의 능력을 그 정도 갖고 그렇게 비싼 돈 내고 시험 보러 왔는데 찍어내리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바뀌어져야 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보고서 생각해 두셨다가 이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뜰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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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